가축 전염병인 소 롬피스키이 경북까지 먼저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려 인하되 자아이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려면 신속한 방역이 필수지만 최저원들에 있는 수의직 공부는 턱없이 부족하다지 뭡니까요?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황지영 방역회장 국가적인 차원에서 발생하는 질병이 있잖아요 그런 질병을 필드에서 직접 검사하고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게 공무원 수의사로서는 제일 소명이 큰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라며 힘들지만 책임감과 자부심으로 이겨내고 있다고 해서요 가축 전염병이 거니지 않으면서 최전선에 서 있는 니들의 어깨가 갈수록 무거워져 가는데 걔 언제까지 이들의 희생에만 기대실 겁니까?